안녕하세요. 수원영통 베이플러스의 진석훈입니다. 오늘 저희가 또 6월 중간에 추가된 긴급 프로모션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촬영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바로 오늘 긴급 프로모션에 들어간 제품 바로 이 뉴나 믹스 디럭스 제품입니다. 저희 꾸준하게 디럭스 순위에 들어가고 있는 뉴나의 디럭스 유모차인데요. 근데 이번에 뉴나 믹스 제품이 파격적인 가격 할인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가격의 자세한 부분은 당연히 저희 매장에 전화 문의를 주셔야겠지만 어느 정도냐? 뉴나 라인업의 디럭스 유모차거든요. 근데 절충형 유모차인 트리브보다 저렴하게 할인이 나왔습니다. 이번 뉴나 뉴믹스 디럭스 유모차의 파격 할인 행사는 저희 베이비플러스 영통점, 청주점, 평택점에서 단 3개 매장에서 단독으로 진행하고 있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번호 여기 띄워놓을 테니까 저희 영통점 말고도 청주점, 평택점 가까우시다면 연락을 한번 부탁드리고요. 진짜 그냥 절충형 가격인데 프리미엄 디럭스라는 건 정말 놓쳐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특히 뉴나 뉴믹스 디럭스 유모차를 추천드리는 분들은 신생아 유모차를 알아보고 있는데 안정감은 있었으면 좋겠는데 좀 너무 보관하기가 부담스러워서 폴딩이 좀 접히는 게 편했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한테 너무너무 강추드리기 때문에 잉글랫이나 앱티카, 뉴나 뉴믹스 이 두 모델이 그런 고객님들한테 추천드리는 모델이죠. 근데 이번에 금액적으로 행사가 들어간 거를 보면 앱티카보다 한참 저렴하거든요. 그래서 바로 문의주시고 믹스는 그냥 이거 하나만 보여드리면 끝이죠. 저희가 아직 리뷰를 촬영하지는 않은 제품인데 폴딩이 기가 막히죠. 저희 매장에서도 항상 제가 폴딩을 중요시하는 고객님들한테 제일 먼저 보여드리는 유모차입니다. 근데 너 이번에 파격적인 할인 프로모션이 들어갔고요. 이렇게 들어올려주시면 쉽게 펴지고 당연히 추가 차양막도 들어가 있습니다. 바퀴 휠이지도 굉장히 크죠. 당연히 디럭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무게감은 있습니다. 약 11kg가량 하는 무게인데요. 지금 이 뉴나 뉴믹스 제품 프로모션이 궁금하다면 다시 한번 저희 영통 베이플러스 매장 청주점 평택점에서 프로모션 진행하고 있으니까 궁금하신 점 있으면 여기로 이렇게 여기로 연락 주세요. 오늘 긴급 프로모션 영상 추가된 것은 뉴나 뉴믹스 디럭스 유모차의 가격 할인 정보였습니다. 앞으로도 또 이렇게 긴급적인 프로모션이 올라오면 계속 업로드 될 예정이니까 저희 페이지 구독 부탁드립니다.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